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해넘이 해맞이 기간 동안 주요 등산로를 일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해맞이 주요 등산로 대부분이 31일 오후 6시부터 1월 1일 오전 7시까지 일시 폐쇄됩니다. 만이사는 31일 오후 6시부터 입산이 금지되며 1일 오전 7시부터, 계양산은 1일 오전 9시부터 입산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문학산과 백운산, 천마산 등 주요 등산로와 용유하늘전망대, 월미전망대 등도 해넘이 해맞이 기간 동안 폐쇄됩니다.